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철을 만들었던 건가요? 이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로공정을 통해 철을 생산합니다. 고로공법은 효율적이고 양질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수소환원제철 공식을 다시 보면 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수소가 들어가서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과 H2O, 즉 물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아나운서 노경연입니다. 이번 테크토크에서는 최근 크게 화제가 되었던 포스코 판타슬 광고의 심화편 2탄을 준비했습니다. 판타슬 1편, 신철기시대의 서막편 마지막에 살짝 등장했었는데요. 판타슬 2편, 그린스트리 만든 미래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던 화학 공식이 있습니다. FE2O3 플러스 3H2는 2FE 플러스 3H2O, 바로 수소환원제철 공식인데요. 오늘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이렇게 화학 공식으로 시작하니까 마치 고등학교 화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 먼저 수소는 사실 수소차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제철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가 있어서 비교적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환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자연상태의 철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녹이 슬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철이 산화된 것입니다. 철이 녹든 부분을 보면 색깔이 붉게 변하는데요.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철광석도 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이 붉은색이죠. 반대로 산화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철을 만들었던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용한 철을 다시 녹여서 리사이클을 하는 방법이 하나이고요. 이 경우 전기력 공법을 통해 아크열로 고철을 녹여서 철을 다시 생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상태의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루 공정을 통해 철을 생산합니다. 철광석과 석탄을 전처리하여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 각각 석열관과 코코스 형태로 고루에 주입하여 철광석을 환원, 용용하여 샘물을 만드는 방식이죠. 고루 공법은 효율적이고 양질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수소환원제철 공식을 다시 보면 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수소가 들어가서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과 H2O, 즉 물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광석의 환원 과정에서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사용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으며 현재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정은 환원 반응의 25%를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를 25%나요? 나중에 그걸 100%까지 사실 올리게 되면 완벽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루 공법은 철광석의 환원 반응과 환원된 철을 요기는 용용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넥스 공정은 환원 공정과 용용 공정을 분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넥스 공법 기존 고루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기존 고루 공법에 철광석과 석탄을 투입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 이상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광석은 소교육 공정을 통해 소교육광을 만들고 석탄은 코크스 공정을 통해 코크스 형태로 고루에 투입합니다. 파이넥스 공법은 이도한 전처리 공정을 생략하고 분말 형태의 철광석, 석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이넥스 공법 같은 경우 아직도 석탄을 사용하잖아요. 이 석탄을 제거하고 수소를 더 많이 쓰게 되면 100% 수소 환원 제철이 될 텐데 포스코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이넥스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정을 수소와 수소로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파이넥스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이넥스 공법에서 사용되는 용용로는 전기 용용로로 바꾸고 철광석의 환원도 100% 수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 하이넥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하이넥스 기술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하이넥스 시험 설비를 준공하여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가동적인 고로를 순차적으로 하이넥스로 대체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네,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수소 환원 제철에 사용되는 수소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소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수소는 LNG 게재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 또는 CCUS 기술을 활용해 제거한 친환경 수소를 지칭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소 생태계에 조기 정착이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청중수소의 대안입니다. 두 번째 청력수소는 천연가스 열분의 기술을 활용해 만든 수소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의 반응기에 주입해서 수소와 고체 탄소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청중수소로 분류됩니다. 마지막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수소인데요. 궁극적으로 수소사의 신원을 위해 그린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그린수소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출과 포스코 인터내셜의 발전 사업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수소 소요가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 톤, 2050년까지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탑티어 하이드로젠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은 재생에너지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한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개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는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암모니아를 합성한 후 선박으로 운송하여 수소 터미널에 저장하게 되는데 포스코는 수소 저장 탱크와 파이프용 강제 생산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수소 터미널 구축을, 포스코 E&C는 수소 플랜트 EPC를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판타실 광고에 나온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